백신 접종자에게 유급 휴가를 보장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는 사내 게시판에 코로나 백신을 맞는 직원들에게 접종 당일 유급 휴가를 보장하고, 이상 반응이 있으면 증빙 서류 없이도 접종 뒤 이틀까지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. LG그룹은 그룹 차원에서 접종 당일과 다음 날 유급 휴가를 주는 백신 휴가제 도입을 결정했고, 네이버와 NHN도 백신 휴가를 주기로 했습니다.